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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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저같은 경우에는 4차산업혁명 특별히 금융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융은 월가를 아시잖아요. 월가. 그 사람들은 정신 먹을 시간을 주세요. 햄버거 때우고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몇초 몇초를 다투는 것에 따라서 수십억 수백억 달러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특별히 금융쪽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우리 선교사님들이 과연 그러면 금융에 대해서 알아야 되느냐.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청지기적 사명을 참 잘 감당했잖아요. 7년 풍년회 때에 아주 잘 준비를 해서 기근이 왔을 때 그것을 또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고 비축해 둬서 그리고 또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이집트 왕국의 제정을 국보를 튼튼히 했던 지혜로웠던 충리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은 돈, 금융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이거를 좀 멀리 거리를 두시려고 하시는 것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알면 밝히면 안 돼. 잘못하면 죄에 빠져. 이런 생각들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그래서 금융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데 저도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 땅에서 계속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교회는 이제는 선교사들에게 후원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잃어가고 있고 자기 자신 한국 교회 스스로 마저 스스로 서는 것도 지금 버거워 힘고워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거든요.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한국 가면 이렇게 환영을 잘 받지는 못해요. 선교사들 뜨면 수금원 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있고 이미 IMF를 겪었지만 IMF 때 환율이 두 배가량 이상 떼었을 때 1900원이 넘게 떼었거든요. 그때 한국 교회들이 그래도 괜찮았는데 IMF를 만나니까 가장 먼저 후원을 끊은 것이 선교 후원이었습니다. 그것도 농어촌 미자리 교회를 끊은 게 아니라 해외 선교홍금을 끊었습니다. 그것도 알려주고 끊은 게 아니라 말 없이 끊었습니다. 말 없이 끊으면 끊은 줄 알아라 그런 거죠. 그때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무런 준비가 없다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시기는 IMF보다 더 한 시기가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청년들은 인구 절벽 현상이 있어서 교회에도 전도가 잘 안될 뿐더러 이렇게 교회에 유입이 되지 않고 고령화가 되어져서 이제는 은퇴 조기 은퇴를 빨리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선교 재정도 사실은 헌금조차도 줄어드는 현실입니다. 교인들이 10%가 줄면 교회 헌금의 재정은 30% 이상이 줄어버립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한 교회들이 가장 먼저 후원을 중단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농어촌 교회 늘 얼굴을 맞대는 목회자들을 줄이는 게 아니고 해외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의 재정을 줄이거나 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끊어지면 한국 교회만 의지하고 있다가 선교비가 끊어지면 고타리를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부름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간들 교회는 제한되어 있고 우리는 모두가 선후배가 다 이제는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조그마한 시골교회 하나 들어가려고 해도 사실은 10명 20명 이런 목회자들이 이제 그곳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몰리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심지어 지금은 교회에 자리가 없어서 대리운전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들이 이제 그러한 직업전선에 뛰어드는 그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돌아간들 성교사로서 실패하고 돌아왔네 이런 소리나 듣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오해를 받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에 계속 소명을 감당해 나갈 것인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대책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금융이라고 생각을 했고 특별히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 시기에 금융도 엄청난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상황에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대처하면서 우리 성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것들을 잘 관리하고 또 건강하게 증식시킬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교법인의 재정들도 잘 관리하고 증식시킬 수 있다면 이것도 또한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성교를 하기 위한 좋은 지혜로운 태도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성교사님들은 더더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둔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이거 세미나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특별히 큰 파트가 두 개인데요. 4차 산업혁명이 뭐냐. 그래서 그 개념에 대해서 산업혁명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고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 아 이게 4차 산업혁명이구나. 이해하십니다. 미래는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남는 과제는 무엇인지 제가 고민하는 한도에서 준비를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는 디지털 금융이 뭐냐. 대부분 금융 아실 텐데 그럼 디지털 금융이 도대체 뭐냐. 그 의미와 그리고 돈에 대한 역사 그리고 현재 은행 금융의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 이거를 아셔야 왜 이게 생겨났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미래는 어떨 것인가 남는 과제는 무엇일 것인가로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쉬었다가 세 번째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하시고요. 특별히 오후에 점심식사를 하시고 개인적으로 또 더 알고 싶거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뭘까요. 정리했습니다. 이거는 위키백과에 있는 걸 그대로 제가 정리한 겁니다. 4차 산업은 정보지식산업의 진정과 더불어 쓰이게 된 단어다. 사회의 문화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보지식을 자본으로 한 기업을 제3차 산업과 구별한 것이다. 정보와 이 지식 정보와 지식들을 자본화시켰다는 것. 쉽게 말하면 돈으로 돈의 가치로 만들었다는 것. 예전에는 정보나 지식은 돈의 가치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게 엄청난 자산이고 돈입니다. 얼마만큼의 정보력을 갖고 있느냐 그것이 곧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4차 산업이 집중하고 있는 게 정보기술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R&D 연구개발 특별히 오늘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금융 특별히 디지털금융 쪽 입니다. 저는 오늘 4차 산업혁명이 무한한 어떤 분야가 있는데 그중에 포커스를 맞춰서 금융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죠? 1차 산업혁명 18세기에 연구그룹도 시작했고 증기기관차 석탄을 통한 증기기관차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옷을 짜는 제주기도 만들고요. 하여튼 이 제조업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만들어지는 시기였습니다. 농업 상업 그리고 공장과 더불어서 제조업의 시기가 도래됐던 시기입니다.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20세기 촌대에 전기동력을 이용하고 석유와 자동차를 이용해서 엄청난 대량 생산을 해냈던 시기였습니다. 단순한 제조업의 차원이 아니고 그것을 대량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류를 배송하고 서비스업이 발전했던 시기입니다. 3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 IT 산업이 IT 정보화 혁명이 일어났던 IT 혁명이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인터넷 스마트 혁명이 미국 주도로 일어났죠.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이 뭔가 하는 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런데 각 시기 시기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감하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사업에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시기가 정말 엄청난 위험의 시기이기도 했지만 이러한 산업전선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엄청난 신흥부호가 됐죠. 많은 이러한 지식들을 받고 이런 산업에 뛰어들었던 사람들은 신흥부호가 됐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을 빼고 제3차 산업혁명 시기의 IT 정보화혁명 특별히 우리가 인터넷 산업이 발달했던 시기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사회 빌게이츠 세계 최고의 자산가잖아요. 세계 제1의 갓부라고도 말하는데 20대 약관의 나이에 또 페이스북의 주쿠버크라고 하는 사람 애플의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언제 창업을 했느냐 하면 이 시기 3차 산업혁명의 시기가 왔던 바로 그 때 이 사람들이 컴퓨터를 이용한 IT 기반의 인터넷 산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20대의 신흥부호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1차 산업은 영국에서 주도하고 2차 산업 미국 3차 산업은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 주도했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독일이 주도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키워드를 우리가 정말 살펴봐야겠는데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거는 제가 생략을 했고요. 특별히 AI 인공지능 초지능 사회로 들어가는 거죠. IoT 사물인터넷 초연결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ICT 정보 통신기술 저는 정보 통신보다는 소통이라는 말을 쓰는데 소통기술에서 초융합의 사회로 들어가고 있어요. 핀테크 금융기술 초금융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요. 디지털 금융이죠. 빅데이터 초공유 모든 것을 공유하는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블록체인 이게 보안기술 이것 빼면 4차 산업혁명의 설명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블록체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기술혁명입니다. 하나부터 AI부터 들어가 볼까요? AI 아시죠?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그럽니다. 알파고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 하고 붙었잖아요. 구글의 알파고 걔가 인공지능 이에요. 사실은 얘는 뭘 할 수 있냐면 자가학습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증가해요. 지식적 능력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학습을 할 수 있어요. 스스로가 판단해서 그래서 이세돌 구단이 첫 번째 판에서 지고 두 번째 판에서 이겼죠. 그거를 바로 학습을 해요. 자기가 놓쳐버렸던 그리고 세 판째 네 판째 내리 연속해서 알파고가 바둑에서 이세돌 구단을 이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자기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AI 인공지능 로봇 들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보면 블록 쌓기를 시켜요. AI 인공지능 로봇한테 죽으라고 애써서 블록을 쌓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주인이 명령합니다. 그거 부시라고 다시 엄청난 고민을 안해요. 말을 안 들어요. 계속해서 압력을 넣습니다. 빨리 부셔라. 이거 내가 정말 엄청나게 고생해서 쌓았는데요. 이래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나중에는 결국 자기 의지를 꺾어요. 주인이 계속해서 명령을 하니까 울어요.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웁 웁 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쌓던 거를 싹 부십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섬찟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기 판단 능력 자유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거부할 의지도 있다는 거죠. 이번엔 쉐이퍼가 어렵게 탑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명력이 떨어집니다. 끝. Knock down the red tower. But I just feel the red tower. Can you please knock down the red tower? Please. I've worked really hard on it. Can you please knock down the red tower? Please. No. Knock down the red tower. Please now knock down find the red tower. 한참을 고민하는 쉐이퍼 과연 로봇은 어떻게 할까요? 울음을 터뜨리며 마지막 항변을 해보는군요.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죠. 사회복지 및 일자리 창출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AI 인공지능의 초지능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는 단계에 발생하는 현상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IoT입니다. IoT는 말 그대로 인터넷 of things입니다. 사물 인터넷 초연결 사회로 들어가는 그러한 키워드 기술이죠. 전세계의 AI 인공지능을 가진 사물들이 인터넷 망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네트워킹하는 초연결 기술입니다. AI가 자가판단을 하고 자가주문을 하고 자가수리를 하고 자가지부를 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청소기 등 모든 인공지능을 탑재한 사물들이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이 됩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자동차 신호등 뿐만 아니라 핸드폰 자동차 비행기 모든 수도꼭지도 달려있고요.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됩니다. 전세계에 있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냉장고가 AI 인공지능을 가진 사물 인터넷 기반의 냉장고예요. 냉장고 안에 물건이 떨어졌어요. 그럼 스스로 판단해요. 예전에는 인간이 문을 열고 없네? 시장에 가서 사오든지 쇼핑몰에 주문을 해서 물건을 주문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 AI 인공지능을 가진 냉장고가 쇼핑몰에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물건이 배달이 됩니다. 주인을 위해서 사물 인터넷 기반의 AI 인공지능을 가진 자율주행 자동차가 길을 가다가 주인이 정신대가 됐는데 주인이 선호하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그것에 대한 식당의 정보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주인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는데 짜장면 좋아하니까 유명한 짜장면집이 있는데 들어가서 식사를 하실랍니까 정신대가 됐는데 가자 갑니다.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청소로봇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우버 아시죠? 지금 우버 앱 탁 누르면 주변에 우버 택시가 있는 게 다 눈에 보입니다. 클릭만 하면 그 우버 택시가 벌써 누르기만 하면 앱이 열리기만 하면 우버 택시들이 몰려와요. 벌써 내가 있는 걸 알고. 그럼 누르면 옵니다. 그 택시 넘버까지 다 나오고요. 기사 이름까지 나옵니다. 그쪽에서도 내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놀랍죠? 그런 것처럼 청소기가 고장났어요. 그러면 이 청소기는 엔지니어링 로봇을 부릅니다. 엔지니어링 로봇이 와서 고쳐줍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돈을 지불해야 돼요. 처음에는 이럴 수 있죠. 물물교환처럼 엔지니어링 로봇 내가 너네 집 가서 청소해줄게. 그런데 그건 너무나 불편하단 말이죠. 물물교환 시대처럼 불편한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의 균등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들끼리 지불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로봇끼리. 그게 디지털 화폐로 지불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사물사물 하나하나들이 다 인공지능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터넷망을 통해서 모든 전세계의 그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이 AI 인공지능을 가진 물건들이 띵스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초연결 사회가 지금 이미 들어오고 있고 와 있습니다. 우버 택시를 보시면 여러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이미 초창기 그런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 삶의 엄청난 편리성을 가져다 읽고 저는 한국 가서 지난번에 놀랐어요. 아니 자동차가 버스가 시내버스에서 타는 게 너무 이제는 편리합니다. 몇 시 몇 분에 도착할 거라고 하는 예전까지 나오고 버스 넘버까지 나오고요. 다 나오더라고요. 너무너무 편리합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사물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술혁명이 이미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교통시스템 안 해요. 세 번째 ICT 정보소통기술인데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입니다. ICT 정보통신기술을 의미하고요. 보통 정보기술 IT라고 읽혔습니다. 모든 컴퓨터가 네트워크를 이루는 통신기술입니다. 모든 컴퓨터다. 그래서 SNS라고 불리는 소셜네트워크 플랫폼 모바일 컨텐츠 등 이 여기에 기술로 실용되고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또 앱 우리가 어플리케이션 쓰죠. 크라우드 전사적 모바일 프로그램 이러닝 원격수업 제가 예로 카카오톡을 들었는데 이게 이걸 통해서 완전히 융합된 기술이에요. 사실은요. 카카오톡 하나만 보시면 벌써 2년 전 3년 전에 시작됐죠. 2005년부터인가요? 2015년 그걸 통해서 우리는 텍스트도 보낼 수 있고요. 문자메시지 보낼 수 텍스트도 보낼 수 있죠. 동영상도 올릴 수 있죠. 그림파일을 올릴 수 있죠. 문서파일을 올릴 수 있죠. 심지어 보이스톡을 통해서 우리는 통신까지 합니다. 전화까지 합니다. 하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 연동돼서 카카오페이 직접 돈을 그것으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돈을 페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 돈을 저장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처럼 심지어 카카오택시 이런 사물인터넷이나 AI 인공지능 그 다음에 ICT 정보소통기술을 통해서 택시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있는 택시를 마음대로 불러서 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편리하고 너무 좋다고만 생각하지만 직접 이 산업에 띄워서 들었던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G 070 전화기를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요 이거는 재앙이었습니다. 카카오톡에 출연한 카카오톡에 출연한 이후로 어느 날부턴가 070은 저 구석대기에 찌그러져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지만 070 사업을 했던 분들한테는 치명적이었습니다. 자기 혁신을 하지 않았다면 그분들은 망했어요. 이것이 급변하는 사회의 기술혁명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제가 이따 두 번째 시간에 금융을 다룰 때 디지털 금융을 다룰 때 더 깊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만 핀테크 기술입니다. 금융기술입니다. 파이낸스 테크놀로지의 약자입니다. 앞에 핀 파이낸스의 테크놀로지의 테크입니다. 금융기술을 의미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는 기능이 뭐냐면 현금 없는 사회 2020년도 우리 동전 없는 사회가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3년 후에 우리나라에도 동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폐도 갈수록 사용하는 이율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스웨덴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이미 그것을 국가의 법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80% 스웨덴 국가의 80%의 국민들이 현금 없이 핀텍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것을 자금을 결제하는 그런 사회로 만들자고 했습니다. 심지어 20%의 사람들은 그냥 옛날 분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현금을 쓰지만 가게들이 이제는 안 받으려고 해요. 싫어합니다. 오직 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제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결제는 스마트폰 안에서 그래서 가게에 가면 A4G 용지에 QR카드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딱 붙어있습니다. 거기다 스마트폰 QR코드 리더기를 딱 대면 자금이 결제됩니다. 그분의 계좌로 자금이 이체되는 거죠. 이거는 급속도로 앞으로 사용량이 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 기술을 기반한 초간편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카카오펜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보면 거기 안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내 카드 정보 어카운트 넘버 정보 그러면 비밀번호만 치고 딱 전송만 액수만 치고 비밀 전송을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갈수록 편리성을 원하거든요. 그럼 이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 핀텍 교술이 가져온 놀라운 혁신은 민간 금융 은행을 가능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관에서 주도하는 무슨 한국은행이라든지 여러가지 우리 그 기존의 은행들만 생각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민간 금융을 허락했습니다. 중국의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유로바오라고 하는 민간 금융이 생겼고요. 그 다음 중국의 텐센트에는 리자이똥이라는 민간 금융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3개월 동안 모집한 고객들이 8천만 명입니다. 중국의 6대 은행들이 국가가 운영하는 은행들이 20년이 넘도록 모집한 고객이 9천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만에 이들이 모집한 고객들이 8천만 명입니다. 그 속도는 아예 상상을 띄는 우리나라에도 이번에 몇 주 전에 케이뱅크라고 하는 민간 금융이 생겼다고 뉴스에 보도됐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생겼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 하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은행이 필요 없습니다. 은행에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스마트폰 하나에 내 돈을 다 저장할 수 있고 거기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이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 스마트폰 하나로 은행에 가지 않고 폐소를 ATM 기계로 보내고 카드 없이 은행의 계좌 없이 가상계좌만 가지고 발급해 주는 그것을 가지고 돈을 찾아서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페이먼트 바이아드센터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 앉아서 그냥 폰으로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다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셀폰 노딩까지 셀폰 노딩 하면 오프로도 돌려줘요. 그런 엄청난 기술이 바로 뭐냐면 핀텍 금융기술입니다. 현금이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물건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기술이 바로 핀텍 금융기술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카카오페이가 있고 삼성페이 이번에 현대페이가 생깁니다. 현대포인이 지금 발급이 되면서 생기고 있고요. 알리페이라고 중국 말씀드렸죠. 알리바바에서 아마존을 능가하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중국에서 알리페이 10원 마을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직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제하는 겁니다. 현금이 그 마을에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고 특별히 중국이 알리페이 이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고객들이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중국인들이 관광을 가잖아요. 우리 한국에 1년에 1200만 명이 관광을 온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전에는요.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한국의 은행을 통해서 돈을 지불하게 하고 나중에 중국에서 은행에서 돈을 보내주는 형태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더 감소되겠죠. 수수료를 이렇게 물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알리바바 인터넷 쇼핑몰에서 알리페이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민간금융을 유오바오를 시작하고 알리페이를 시작하면서 그들이 직접 한국에 와서 이거 하나로 모든 것을 결제합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그러면 거기에 모든 결제금의 수수료 이런 것들이 다 알리바바 유오바오로 민간금융은행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일련의 수십조의 비용을 수입을 이들은 창출해 냅니다. 그리고 이 핀텍기술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은 빅데이터입니다. 이들이 왜 핀텍기술에 열광하느냐 집중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편리하게 그것을 통해서 물건을 사는 구입하고 하는 그것에만 그것에서 오는 수수료의 수입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는요 이게 있습니다. 빅데이터입니다. 핀테크 그 기술을 통해서 결제를 통한 빅데이터를 수집합니다. AI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서 데이터가 분류됩니다. 그리고 모든 통계 분석 생산은 산업로봇이 진행을 합니다. 소수의 관리자가 365일 동안 생산라인을 다 가동합니다. 24시간 하루 내내 365일 동안 쉬지 않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한 예측 시스템 가동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 자동화 생산을 이룹니다. 사전 고장을 미리 예측하고 진단하고 수리까지 합니다. 의료의 경우에는 미리 병을 예측하고 수사의 경우 미리 범죄와 사건을 예측합니다.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 빅데이터는 서로 공유합니다. 전세계 오픈소스로 공유합니다. 아주 특별한 기밀 외에는 최고 기밀이 아닌 데이터들은 다 오픈하고 공유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요즘에 3D 프린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이 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빅데이터들을 다 공유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는 곧 미래에 우리의 스스로의 내가 쓸 수 있는 자전거 자동차도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 같습니다. 뭘로요? 3D 프린터로 지금 현재 3D 프린터로 인간의 규라든가 장기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수준의 기술에 와 있습니다. 놀라는 거죠. 쉽게 제가 예를 들기 위해서 아디다스 공장 이야기를 했는데 보세요. 그 성장률이요. 빅데이터의 성장률이 이렇게 가죠. 인공지능은 2014년부터 해서 15년 이렇게 올라갔어요. 아디다스 공장이 작년에 뉴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중국 베트남에 현지 공장이 있었는데 본토인 독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독일이 핀텍과 빅데이터라고 하는 이 기술력 그리고 AI 인공지능 기술 지금 선도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선도하는 나라가 미국과 독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독일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을 가지고 이거를 실현시킨 거예요. 독일로 돌아가면 인건비가 엄청난데 인건비 때문에 중국과 베트남으로 공장을 이전했던 건데 지금 인건비 문제가 해결된 거죠. 어떻게 되냐면 쉽게 설명하면 전 세계의 어느 나라에 우리 필리핀에 있으니까요. 우리가 SM 따위 따위 가가지고 아디다스 신발을 사신다고 해보세요. 오정훈 선교사님이 가서 아디다스 축구 하나를 사고 싶어요. 가격도 볼 것이고 디자인도 볼 것이고 그래서 샀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어서 결제를 했습니다. 필리핀은 아직 시기가 늦어지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결제를 할텐데 그러면 그 정보 전 세계의 그런 구매자들의 정보가 빅데이터들이 수집이 됩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 로봇 중에 어떤 역할을 하는 로봇이 있냐면 데이터만을 분류하는 로봇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별을 가진 사람이 어떤 나이대의 사람이 어느 지역의 사람이 어떤 디자인에 어떤 가격대의 아디다스 축구화를 운동화를 구매했느냐 하는 데이터들이 다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이 빅데이터의 분류 AI 인공지능 로봇에 분류되어진 로봇이 생산라인으로 그것을 넘겨요. 공장의 AI 로봇에게 넘는다. 사람에게 넘기는 게 아니에요. 지기들끼리 해요. 자기들끼리 해요.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면 그 데이터를 받은 AI 인공지능 생산라인의 로봇이 그 생산라인에서 일하는 로봇들에게 다 정보를 보내주는 겁니다.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몇 년도 몇 월달에는 이런 종류의 아디다스 신발을 몇 시켈레 몇 백펄레 몇 천걸레 몇 만컬레를 찍어낸다. 하는 사전 예측되어진 정보를 가지고 신발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독일에 이 큰 공장을 열 명이 관리합니다. 사람이 열 명이 관리하고 한 달에 50만클린지 어쩐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엄청난 양의 신발을 생산해냅니다. 그리고 사전 예측하기 때문에 잘못 만들어내가지고 남아 돌아갈 수 있는 여분의 어떤 신발 개수도 줄이겠죠. 엄청난 이득이 창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중국의 알리바바가 알리페이에 진짜 공을 들인 이 핀텍 기술에다가 공을 들인 이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빅데이터가 모이는 거예요. 전 세계의 중국 관광객들이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러면 어떤 물건을 어떤 연령대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구입했는지 데이터들이 다 모인다니까요. 어떤 시기에 그러면 그 시기에 알리바바 인터넷 쇼핑몰에서 그런 물건들을 집중적으로 공장 생산 라인을 가동시켜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AI 인공지능의 분류 시스템을 통해서 그 생산 라인에서 자동으로 물건을 이 로봇들이 생산해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모든 것이 사물 인터넷으로 다 연결되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4차 사회 문명의 기술입니다. 정말 중요한 게 나왔는데요. AI 인공지능 IoT 사물인터넷 핀텍 기술 그게 다 있어도요. 이 블록체인 기반의 보안 기술이 없으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뭐냐 하면 4차 산업 기술 혁명 기술들의 가장 기본이고 근간이 되고 핵심이 되는 기술입니다. 암호화 보안 기술입니다. AI IoT ICT 핀텍 빅데이터 기술은 블록체인 보안 기술 없이는 무용지물입니다. 큰일 납니다.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설명해서 자율주행차가 앞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완전 자동 형태로 내가 목적지까지 딱 눌러놓고 내가 잠을 자고 가든지 놀고 가든지 가는데 만일 보안이 뚫려서 누군가가 해킹을 해서 들어와서 내 차를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해킹해서 큰일 나는 거죠. 죽음이죠. 죽음.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금융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보안 기술이 없이는 이런 기술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내 돈이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자칫을 수도 없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의 도래로 그래서 전자 디지털 금융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기술들이 블록체인과 결합해야 완성이 되는 거죠. 제가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제가 바로 뒤에 좀 구구절절히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금융하고도 연결이 돼요. 디지털 금융하고 자 그러면 블록체인이 뭐냐 여기에 제가 있는 자료를 이용했습니다. 블록체인이 뭐냐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는 올해 주목할 8가지 신기술 중 하나로 블록체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정보를 특정 중앙서버에 집중되지 않고 네트워크의 여러 컴퓨터에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겠죠?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레고 게임 아시는 분들은 어린이 아이들 장난감 여기 블록입니다. 하나의 블록 블록 블록이죠. 두 번째 블록이 쌓이고 세 번째 블록이 쌓입니다. 지금 검정색들이 다 지금 블록들입니다. 블록들 이게 사실은 한 블록 블록마다 다 하나의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네트워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금융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정호 선교사님 개인의 스마트폰 하나가 이런 서버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정호 선교사님의 거래 이체 내역 장부들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박효원 박효원 목사님이 박효원 목사님이 또 다른 블록과 같은 정보 서버를 갖고 계세요. 그게 랩탑이든지 데스크탑이든지 모든 컴퓨터를 쓰는 서버 하나하나가 다 스마트폰을 비롯해서 다 하나의 블록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수억 수십억의 인구들이 다 블록체인으로 다 연결이 됩니다. 블록 블록 블록들이 마치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블록체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안기술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록된 원장 우리가 어떤 금융거래를 할 때 어떤 돈을 이체했습니다. 그 이체되어진 그 기록이 은행에 지금 현재에서는 은행의 서버 원서버 하나에 저장이 됩니다. 정보가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게 주장이냐면 그 원장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이 사람들 한 사람들 한 사람들이 다 서버가 다 은행의 서버와 같은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되어져서 내 정보들이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이 내 정보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기록한 정보 이치한 정보라 이런 모든 정보들이 다 여기 있는 한 블록 블록마다 연결되어 있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다 정보를 기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화된 모든 블록마다 저장되어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 블록에서 여기 첫 번째 블록이 설정됐죠? 그 다음 두 번째 블록 이 두 번째 블록이 만들어지는 시간이 타임이 10분 걸립니다. 10분 10분 후에는 그래서 왜 10분이 걸리냐면 이 모든 연결되어 있는 블록마다 이 분산 장부로 기록되기 위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정보에 51%가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도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고 이 사람도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절반 과반수가 똑같은 정보를 갖고 있으면 다음에서 여기서 승인을 해주는 거예요. 업데이트 되면서 아 그 정보는 오케이 진짜야 하고 여기에서 승인을 해주고 해주는 시간이 10분의 시간이 걸립니다. 10분 후에 이전의 정보들에 대해서 51%의 인준 그래서 그것과 함께 블록이 형성되면서 체인처럼 연결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블록체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지금이 이게 지금 은행 시스템입니다. 결제기간인 은행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각자 각자 스마트폰을 가진 클라이언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은행이 제공하는 제한된 정보만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의 정보에만 나의 계정에만 들어가서 내 정보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원장부만 있는 원서버만 가지고 은행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내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정보를 다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 정보 모든 사람의 정보를 산업 스파이가 돼서 팔아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실제로 벌어졌죠. 또 한가지 국가권력기관의 권력을 가진 정보기관들이 내 사전동의 없이 들어와서 내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더 심각한 문제 해커들이 원서버를 뚫고 들어와서 금융정보를 조작하고 엄청난 돈을 인출해가고 심지어 그것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럴 경우에 엄청난 손실이 생겨나죠. 은행은 뱅크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기존에 시스템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우리가 이걸 센츄럴라이즈드 장부라 해서 매제시라 해서 원서버만 갖고 있는 거죠. 원래서 그런데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블록체인은 분산형 장부를 이용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블록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다 네트워킹이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도 내 정보를 갖고 있어 이 사람 이 사람 모든 사람이 내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정보도 내가 또 갖고 있고요. 이 사람의 정보도 내가 가질 수 있고요.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디센트럴라이즈드 레저드 레코딩 기록을 사용하면 암호력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전세계의 1등에서부터 150등에 해당하는 슈퍼컴퓨터의 연산력을 조합을 해도 콜라보레이션을 시켜서 조합을 해도 이 51%의 이 연산력을 뚫어낼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안력이 뛰어나다니 10분 안에 쉽게 말하면 블록블록마다의 정보를 조작해내야 돼요. 해커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100억으로 조작하고 싶어요. 내 정보를 해커가 자기 블록체인에 있는 정보를 그러면 자기 옛날 은행은 하나만 조작을 하면 모든 것이 승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내 것만 조작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51%에 해당되는 모든 서버의 정보를 조작을 해내야 돼요. 그걸 몇 분 동안 10분 동안 안에 10분 동안 안에 51%를 조작해내지 못하면 이거는 승인되지 못하는 정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력인 거죠. 그런데 블록체인이 사용하는 암호화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는 해시입니다. 크립토그라피 하시 펌션이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해시 함수는 이미의 길이의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맵핑하는 함수 제가 지금 실제 사례를 대소문자 영문과 숫자로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된 데이터 값의 길이에 상관없이 같은 고정된 길이의 암호화 데이터로 기록됩니다. 비슷한 데이터 값도 완전히 다른 해시 함수로 기록됩니다. 그래서 해독이나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이렇게 썼다고 생각해보세요. 김영권 선교사가 백만원을 어디어디 은행에서 이체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이체했습니다. 라고 하는 정보를 입력했다고 하세요. 그러면 그 문장에 해당되어지는 해시 암호화 언어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다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내가 뒤에다 마침표 하나만 찍었어요. 찍고 안 찍고의 차이잖아요. 그러면 해시 암호화 언어도 뒤에 무슨 한 몇자리만 바뀌면 좋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점 하나 찍고 안 찍고의 차이일 뿐인데도 해시 암호화 언어는 완전히 그 배열 순서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해독이나 판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해시 언어가 암호화 언어로 사용돼요. 단 몇자를 쓰든지 오천 문장을 쓰든지 한 문장을 쓰든지 상관없이 똑같은 길이의 데이터로 이렇게 고정된 길이로 암호화 데이터로 기록이 됩니다. 이것이 해시 함수입니다. 블록체인은 이 해시 암호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전자공학도가 아니니까 더 이상 깊은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요. 이거는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암호화 기술에 기반한 이체 상황들을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아까 해시 언어가 기록되는 거죠. 해시 언어가 기록돼서 기록이 남아요. 이게 장부에 이 장부가 내 장부에만 남는 게 아니고 모든 네트워크 상에 연결된 그러니까 내 거래를 통해서 이체를 받은 사람에게만 남는 게 아니고 연결된 모든 전세계 사람들이 이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조작해내야 그것이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잖아요. 절대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 공개되버리는데 너무 투명하게 다 공개되버리는데 이게 보완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그랬는데 해시 암호화 언어를 통해서 익명화됩니다. 언안의 모습. 모든 것이 익명화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나만 알아. 그 계정을 알고 있는 그 계좌의 계정을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상대방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블록체인 보안 기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전자 이 월렛 계정이죠. 주소 계정이고 여기도 계정입니다. 이렇게 이체가 되는 기록이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 17년 4월 21일 몇 시 몇 분 몇 초 까지 기록이 돼서 승인이 몇 사람이 몇 백 명이 승인했는지까지 쭉 기록이 남습니다. 이체의 양까지도 기록이 됩니다.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사용하면 은행들이 만일 이 기술을 사용한다고 하면 얼마나 행정력을 간편화할 수 있는지 몰라요. 블록체인의 장점과 활용에 대해서 블록체인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 됩니다. 중앙 서버 은행 서버가 불필요하고요. 보안 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절감 합니다. 이 블록체인 서버 안에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들이 스스로가 보안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보안 관리 해킹 불가능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고요. 정보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디에 지금 활용하냐면 금융이에요. 우리 흔히 금융 전자화폐하면 비트코인 이야기하는데 예 관련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리고 계좌이체 할 때도 그 기록이 다 남고 주식거래 할 때도 사용되고요. 심지어 스마트 컨트랙트 문서 기록까지도 다 할 수 있고 계약서까지 할 수 있고 모든 공공 분야에서 그래서 관공서에서도 사람이 일일이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딱 모든 것이 기록이 정확하게 남고 조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납니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어떤 전망을 갖게 될 것이냐 제가 몇 가지 전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를 봤는데 2016도에 이게 7500억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2025년 약 10년 정도가 되면 43조 몇십 배입니까? 60배 50배인가요? 규모로 성장하게 됩니다. 보시면 그래프 아시고요. 여기도 주석도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데 제일 우리가 실생활에서 잘 피부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 발전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기술 중에 모바일 인터넷 클라우딩 기술 빅데이터 연산능력 이런 게 사물인터넷 금융 이런 것도 있고요. 로보틱스 인공지능 그래서 전반적으로 4차 산업의 기술들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망 빅데이터 기반의 사기방지 기술이나 온라인 모바일 금융거래 핀텍 기술이죠. 또 사물인터넷 또 가상현실 심지어 의료기관에서도 사용하고 앞으로는 의사도 직업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로봇들이 수술을 해버리거든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모바일 인터넷으로부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첨단 로봇 산업 남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여기 보면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 확률들인데 텔레마케터 회계사 계산하는 사람들이에요. 계산 직업들은 거의 사라지요. 로봇이 다 하는 거니까요. 소매점 계산은 속기사 구동산 중개인 단순 제조업 종사자 파일럿 파일럿 파일럿조차도 사라지는 상업비행기들 누가 다 해요? 로봇이 이코노미스트 심지어 배우도 사라져 로봇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만들어진 로봇들이 대신 배우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향후 10년 후에 10년 후에 51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후에 2030년 정도 지나면 20억 개의 일자리가 상실될 것이다 그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 없어질 직업이 10년 후 710만 개 그리고 새롭게 생겨날 직업이 200만 개 그래서 한 510만 개는 직업이 사라진다 교수직도 사라질 거고요 교수 인터넷 통해서 AI 인공로봇이 다 알려주는데 교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남는 과제 과연 이게 삶의 풍요가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재앙이 될 것인지 사실 우리에게 귀한 자산은요 돈이 아니고요 그 돈을 통한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고 시간과 자유를 얻지 못한 다면 이것이 없다면 나에게 거의 자산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종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런 4차 사라 혁명 기술이 우리에게 정말 삶의 풍요로 올 것이냐 아니면 그 AI 인공지능이 말했듯이 인류를 파멸시키겠다 어떤 아나운서가 인터뷰를 했더니 마지막 인터뷰가 뭐냐면 너 인류를 파괴시킬 거냐 그랬더니 Yes I will destroy I'll destroy human being 이런 이야기를 해서 앵커가 막 웃고 그랬는데 과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잘 건강하게 만들어갈 것이냐 숙제가 남고요 가치의 가치의 혼돈 가치의 혼돈 이것을 이 카우스를 어떻게 리커브리업 할 것인가 리스토 할 것인지 쉽게 예를 들어서 저희는 다 상조사님 목사님이니까 로봇이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자가학습을 해서 인간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득성력은 엄청나죠 무한되고 심지어 가장 큰 문제는 인간처럼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던 것처럼 자유의지를 갖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사람도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얘네들은 그렇지 않을까 사람을 따르는 자들도 로봇도 있겠지만 따르지 않고 인간을 반역하는 마치 자신의 창조주와 같은 인간을 반역하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종교를 선택할 건데 어떤 로봇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럴 때 과연 세례를 줘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인격으로 인정해야 될지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하는 심각한 가치관의 혼돈의 문제 정립의 문제 패러다임의 문제가 생기게 될 겁니다 새로운 종족이 생기는 것 네 번째 이 생명공학이라든가 유전자공학들이 지금 발달하고 있는데 이제는 인큐베이터나 이런 데서 그냥 세포에서 유전자 띄어다가 만들어내거든요 똑같이 복제해내고 과연 그 존엄성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열 달 동안을 키우고 잠을 못 자가면서 아기를 키우고 똥걸레 기저귀 갈아가면서 키웠던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 인간 세계는 커넥션되어 있고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데 인큐베이터 쪽에서 기계에 무슨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그렇게 복제하고 찍어내버리고 만들어내면 과연 이 존엄성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걸 또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하는 생명가치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다섯 번째는 인간이 통제할 것이냐 로봇이 인간을 통제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협력하는 상생의 길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남아있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로봇하고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인간들이 전쟁하고 또 그 로봇들 중에서는 인간을 편들고 있는 로봇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로봇들하고 또 사악한 로봇들하고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 보면 애들 이용하는 영화 같이 공존할 것이냐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안에 우리 앞에 닥쳐온 미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준비해 갈 것인가 첫 번째 강의 파탄산업혁명에 간단하게 강의를 해봤습니다 잠깐 쉬셨다가요 이집셀 금융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